안녕하세요 마린블루입니다. 제가 요 며칠 아파가지고 실망을 못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고 안녕 다름이 아니라 오늘 러블리님 마미님 선물을 주셨어요. 쿠션을 그래서 개봉기를 해보려고 땡큐 땡큐 디자인이 박스를 보면 루 맞아 피룽이라고 쓰여요. 여기 박스에 보면 태풀이 있어요. 되게 이쁘죠? 선물하기 딱이네 크리스마스로 피룽이라고 쓰여있어요. 너무 고맙죠? 개봉해볼게요. 이 피룽 크리스마스의 선물처럼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열려라 열려라 짠 열려라 짠 리필 증정 루필은 글로스 투 쿠션 21호 바이탈 베이지 프로폴리스 아 제가 피부에 프로폴리스랑 병풀 어성초 이게 맞는데 선텔렐라 아카시아티카 아 아 아시아티카 진정 효과로 피부 테스트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자연스러운 광채가 피부에 볼륨을 살리는 고밀착 진정 쿠션 라고 쓰여있네요. 16g에 두개 들어있답니다. 리필까지 열어볼게요. 이렇게 쿠션이 오 화이트인데 가죽으로 되어있어 화이트 루피룸이라고 쓰여있고 가죽으로 되어있고 색깔 화이트 이렇게 엄청 커요 와 제 얼굴만 하네 엄청 크고 이게 물방울처럼 되어있고 이렇게 열어볼게요 갑자기 벗겨야 되겠죠? 벗겨서 벗겨서 21호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열이 요새 열이 많아가지고 요거를 발랐는데 한번더 바르고 수분 바르고 쭉쭉 발라주고 루피룸에 쿠션을 엄청 커요 쿠션이 작아요 이렇게 이렇게 발라볼게요 와 예뻐진다 러블리님 마음 감사해요 시원해요 그리고 또 예뻐지면 안되는데 너무 예뻐지면 케이스 케이스는 갈색 그게 더 이쁘긴 한데 21호는 화이트네요 바른 듯 안 바른 듯 엄청 예뻐지네요 인기 많은 제품이래요 발라야죠 반짝반짝 피부가 와 다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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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는데 한방에 발라지고요 촉촉하게 발랐는데 바삭해지고 한번 퍼프하면 다 발라지고 예쁘게 발랐어요 이렇게 수근이 날아갈 수 있어서 저는 다시 뚜껑을 닫아볼게요 이게 커서 좋네요 음 음 음 음 음 한방에 다 발라지네요 커가지고 짠 짠 짠 러블리님 마음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가지고 다니거든요 또 여러분도 예뻐지세요 쭉쭉쭉 땡큐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셀카 두통 많이 찍어볼까요? 택회 iają 비 어쭌 택회 elbow igos 에 왕 통 schreiben 엄마 edere